오후짱에 공략할 만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뭐 건설 관련주 중에서 약간 좀 결이 다른 건설사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일반적인 건설 회사들이 주택 관련 부분이 좀 많은데 이쪽은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산업용 그런 건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대표적인 프렌트 건설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학 산업 환경 발전 뭐 여러분의 분야에 프렌트 관련된 사업을 영향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실적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동발 프렌트 수주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최근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는지 비교적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우디의 아람코가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1100억 달러를 넘어갔다 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24% 정도 성장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아람코가 이제 배당을 한 750억 달러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% 정도가 이제 사우디 정부로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인프라 부분을 상당히 좀 확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람코가 이렇게 배당을 하고 나서도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를 시설 투자로 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확공 관련 프렌트에 강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거에 대한 수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도 꾸준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말레이자의 셀 수주 관련돼서 이제 한 8억 달러 규모인데요 뭐 지금 수주가 상당히 좀 유력시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올해 내내 아마 관련된 그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회사가 가디언스로 내놓는 게 매출은 한 8조 5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,1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주도 작년 7조에서 올해는 8조 이상으로 지금 확 높여 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레이자 청정수소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관련된 이제 수주를 수주가 뭐 상당히 좀 유력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한국석유공사와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산업 이제 협력도 체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소 관련된 프렌트 쪽으로 좀 강점을 갖고 있어서 이쪽 관련된 수주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3월 3일 이후에 지금 10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한 710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같은 기간 연기금도 한 120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매수가격은 뭐 오늘 2만 6천 9백 원 좀 많이 올랐는데 한 2만 6천 원 중반대 정도야 아마 그 정도 2만 6천 원대 그 정도 지금 조금 올랐는데 조정을 보일 때 좀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주가는 3만 5천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국내에도 좀 영향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호재들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까지도 1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%대 상승력 유지가 되면서 2만 6천 9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ESG 경영에도 더 집중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 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